질경이 입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료찬료 전순위 1460년 차천녁 이라고도 하구요. 문문 치열림 소편출혈 경중통 차장엽절일근 총백절일악 미이합 시집중 저작갱 공심식지 번영문 소변이 붉은 임증과 소변의 피가 나오는 것과 음경이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자른 질경이 입 한근 자른 파의 흰 부분 한옥큼 쌀 두옥을 준비한 다음 된장즙에 넣고 삶아 국을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자른 질경이 입 한근 파 흰 부분 자른 것 한옥큼 쌀 두옥과 된장즙을 넣고 국을 만든다. 조리법 1. 자른 질경이 입 한근 조리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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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른 질경이 입 한근